복조대추나무 묘목 접목 1년생 구매문에 1533-5932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플랜트 협력농가 판매장품 복조대추대추나무 묘목 접목묘 판매합니다. 복조대추는 재래종 대추로 건과용으로 인기가 좋은 풍종이며 주로 말려서 약재나 차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한성이 강하고 병충해도 적은 편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1533-5932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